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인자들에 대한 인물과 정치적 구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948년 7월 20일 재원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초대 내각을 어떻게 누구로 구성할지 등에 대해 고심했고 정치권을 비롯한 세간의 이목도 초대 내각 구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임명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초 남한만의 단정수립과 대통령선출 등에 협력한 한민당에 총리직을 비롯해 내각 일부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뒤로하고 국무총리 지명자로 당시 한민당 당수 김성수가 아닌 조선민주당 당수 이윤영을 발표했으나 김성수를 필두로 하는 한민당의 거센 반발로 이윤영의 국무총리 인주는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금 김성수가 아닌 이범석을 총리 지명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범석은 광복 이후 조선민족 청년단을 발족했을 뿐만 아니라 청살리대첩에서 공을 세우고 광복군 참모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한민당 세력을 견제하기에는 적임자라 판단한 것으로 이범석은 본인에 대한 총리 인준을 동의해줄 경우 내각의 8자리를 한민당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 총리가 첨거한 8명의 한민당 인사들 중 윤치영, 김도연 등 소수만 강요로 임명하며 한민당 세력을 견제했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은 초대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며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내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범석을 단장으로 하는 족청에 급속한 세확장은 어느새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게끔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으로 단일화하라는 지시를 하며 이범석에게도 족청을 해산할 것을 명했으나 이에 족청 단원들이 명을 거부하고 버티자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범석 국무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에 자신이 지시할 때마다 눈물을 보이며 아부를 떠는 것으로 유명한 양루 장관 신성모를 임명하고 곧이어 1950년 4월에는 이범석을 대만 대사로 발령하며 국무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군 경험이 풍부한 이범석을 다시 불러들였고 전쟁 직전 치러진 제2대 총선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에 재원국회에서 수도사수 결의안을 채택하기 무섭게 발생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비롯한 수십만의 젊은 청년들이 위정자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적들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길에서 굶거나 얼어서 죽거나 다친 국민방위군 사건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나 싸워본 적도 없는 여성들이나 노인들마저 빨갱이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한 산청 함양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마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떠나는 등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다가올 제2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연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불리해진 국회 지형과 여러 정치적 난국들을 돌파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해산했지만 아직도 막강한 세를 구축하고 있던 족천계의 수장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범석과 낙루 장관 신성모에 이어 제3대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여 국민방위군 사건 등을 처리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기붐 등에게 자유당을 창당할 것을 지시했고 이범석은 강수로 추대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자유당 부당수가 되면서 명실상부 이승만 정권의 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정권의 인자로 등극한 이범석은 족천계 세력들과 자유당 등을 동원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첫 번째 개헌인 일명 발췌 개헌 과정 중에 이범석 못지않게 공을 세운 이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신라의 수장 장택상이었습니다 1952년 초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과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모두 부결되는 공방 속에서 이범석과 장면에 이어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의 오른 장택상은 양측의 개헌안에서 각각 발췌하여 새로 만든 일명 발췌 개헌안으로 의원들을 포섭했고 이 시점에 내무부 장관으로 다시 입각한 이범석은 족천계 세력들을 비롯한 각종 우익단체들의 관제대모를 주도하며 개헌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1952년 5월 당시 영남지구 개헌사령관 원용덕과 함께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 구속했던 부산정치파동 등을 일으켜 1952년 7월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에 교두보가 되었던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 과정 중에는 필요했으나 개헌 성공 후에는 강력한 정치적 거물로 거듭날 이범석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췌 개헌 이후 시행된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범석은 자유당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과 함께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보이기에 러닝메이트가 없다며 사실상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범석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며 이범석을 견제했고 국무총리 장택상과 이범석 후임으로 들어선 제구대 내무부 장관 김태선 등에게 경찰을 비롯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표적 종교인이자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이나 특별한 정치 세력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에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함태영을 당선시킬 것을 하명했으며 결국 직선제로 시행된 대선을 통해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제3대 부통령은 함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자유당 부당수이자 부통령 후보로서 이승만과 함께 쉽사리 부통령에 당선될 줄 알았던 이범석은 자신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함태영 후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 공적에 분노하며 이를 주동한 국무총리 장택상과 내무부 장관 김태선을 선거개입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낙선과 함께 어느덧 이승만 정권의 인자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군 정식이 친일 매국노들을 대거 경찰로 기용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수도경찰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외무부 장관과 제2대 국회에서 부의장까지 역임하고 발췌 개헌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3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올라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과 이범석의 낙선을 주도한 장택상조차도 이승만 정권의 인자 자리에는 그리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장택상이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범석의 낙선을 주도하자 족청계 인사들은 바로 반격에 나섰고 국무총리 장택상이 미군정 수도경찰국장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자가 일제강점기 시절 고위관료를 지낸 신일매국노 고시진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는 것을 장택상이 총리특명으로 허가해주고 더 나아가 총리실에서 밀담을 나눴다는 일명 고시진 사건 등의 공세로 이범석 이후 정권의 인자로 제대로 등극할 세도 없이 대선 직후인 1952년 9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범석의 부통령 낙선과 장택상의 국무총리 사임 등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내에서 족청계 인사들을 숙청할 것을 계획했고 이 무렵 원내 자유당과 원외 자유당을 통합하여 당수 부당수 체제에서 총재 체제로 개편했으며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이 주도한 정국은 간첩사건을 통해 이범석을 비롯한 족청계열 인사들을 자유당에서 탈당 및 제명시켰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이승만 정권의 인자자리에 이기붕이 자유당 총무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출되는 등 당의 실권을 장악해나가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붕은 이승만이 광복 이후 귀국했을 때부터 도남장에서 집사노릇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부인이자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박마리아가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도널에게 호감을 얻고 신임을 쌓아나가면서 당시 자신과 경쟁했던 윤치영, 이명신 등을 제치고 이승만을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올랐으며 1948년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이기붕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줄곧 이승만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정치적 활동 범위를 넓혀 1949년부터 1951년까지는 제3사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고 1951년부터 1952년에는 낙루장관 신성모 후임으로 제3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민방위군 사건을 수습하는 등 나름 괜찮은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범석 등과 함께 자유당 창당에 힘썼고 1953년 말부터는 당 내실권을 장악해 나갔으며 휴전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이자 경찰의 군봉봉둥이 선거라고도 불린 제3대 총선에서 개헌 가능선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명실상부 이승만 정권의 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기붕은 정권의 인자로서 본격적인 야역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이미 여든에 접어들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자가 되기 위해 온갖 정치 공작들을 감행했습니다. 제3대 총선 승리 후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했고 개헌 정족수인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명의 한 명이 부족하여 개헌이 부결되자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까지 동원하여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정치 강패까지 동원하여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뒤집고 결국 통과시킨 대한민국 두 번째 개헌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이후 치러졌던 제3대 대선에서 당시 강력한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가 선거를 열흘 앞두고 급서하며 이승만 대통령은 3선 연임에 성공하며 정권을 이어나갔으나 제4대 부통령 선거에 자유당 후보로 나온 이기붕은 온갖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인 장면에게 완패하며 그토록 바라던 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통령에 올라 이승만 정권의 인자로 지내며 고령이 대통령 다음을 이율 후계자가 되기를 고대했던 이기붕은 낙선하며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무모한 일들을 노골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부통령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면을 죽이고 이를 당해 내분으로 몰고 가려 했던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을 비롯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자식이 없던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 양자로 입적시키고 자신에게 철저히 충성했던 정책강패 이정재의 지역구를 빼앗아 국회에 입성하여 다시 한번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승만 또한 매번 대통령 선거 전에는 출마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를 표하며 내심 자신을 추대해주기를 바랐고 이 역할을 이기붕이 자신의 후계자를 자임하며 충실히 해나갔기 때문에 이런 글을 굳이 견제하거나 숙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할 것만 같았던 동행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그동안 터득해온 온갖 선거 부정 노하우를 총동원하며 그토록 바랐던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모든 만행들을 지켜보고 인내해왔던 국민들이 폭발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인자 이기붕이 그토록 고대하던 부통령 당선과 그 이후 이어질 자신의 왕국 대한민국에 대한 꿈은 물거품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큰아들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의 총에 의해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 수립과 유지를 위하여 광복군 출신의 화려한 군 경험을 갖고 있던 이범석을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앉히며 한민당을 견제했고 이러한 이범석이 족청을 통해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미군정기 수도경찰청장과 대한민국 초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택상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당시 자유당 부당수였던 이범석을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게 했으며 장택상마저 세를 키워 나가자 자신을 오랫동안 비서로 보좌했던 이기붕에게 힘을 실어주어 이범석의 족청 세력과 함께 자유당에서 몰아냈고 이범석이나 장택상 등과는 다르게 추종하는 세력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보필하며 입안의 혀처럼 구는 이기붕을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이나 세력들을 미리 제거하는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끔 하며 1948년부터 12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이를 유지해 나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